천천히 힘 너무 주지 마세요 예술로 놀고 공감하는 통합예술나눔터 호야 닥토입니다 10년 정도 만난 친구도 있고 다양한데 같이 성장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면서 도자비로 같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꼭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21살 정다은입니다 저는 신용사 6월 나이는 22살입니다 21살 양병창입니다 저도 21살 이옥훈이라고 합니다 보통 장애인 아이들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학교라는 그런 울타리가 없이는 자기가 능동적으로라든가 자발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흑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작품도 만나고 전시를 한다거나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초창기 때 이 아이들이 저 다른 것도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약간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도예가로서 성장을 하고 직업을 갖고 기대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도자기하는 게 1순위가 되기를 계속 바랬던 마음 그런데 지금은 2순위가 되어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라고 저도 같이 배운 것 같아요 제 꿈은 바리스타입니다 배우를 하고 싶습니다 좋게 만드는 사람은 대구십니다 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자기 먹을 수 있는 컵을 만들고 뭔가 담는 그릇이었다면 자기의 생각을 꺼내는 스케치 작업부터 시작을 하면서 좋아하는 걸 표현을 하고 나를 표현하는 의자 기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주머니에서 거미를 꺼내온다던가 혁은이라는 친구가 그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거미를 작품으로 만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미를 만나는 기회들이 늘어난 거예요 거미 종류는 산왕거미와 들풀거미라고 거미가 있는데요 버스 저장소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를 저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냥 겉으로는 평범한 화분 같지만 이 하늘이 이 생명을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만든 하늘이 바라본 생명입니다 사람들도 도와주고 친구도 도와주고입니다 동생들이 같이 전해서 쇼핑하는 걸 했습니다 발, 손, 얼굴, 여기 학교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한 명, 한 명 경험을 하고 있는데 녹록지 않겠죠 사회라는 곳은 이해를 많이 안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바라는 점은 튼튼한 마음이 있었으면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부딪쳐도 힘내고 힘든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혼날 거 있으면 혼나고 그런 과정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꼭 힘내라 이런 얘기는 좋아요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좋고 친구한테도 설명을 해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글쓰다 애들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자 스스로 행복해져야 돼 애들아 파이팅! 선생님, 이었 동안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들도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하세 otros 풀어som Where are you?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